축하드립니다! 축하드립니다! 유코미 8MG 베스트 음악사는 DAY6의 슈팅에 돌아갔습니다 도전에는 감성과 마이크 업무의 슈팅에는 끝나만의 악보를 운한 영원 차세에서 높은 기기를 얻어내며 앞으로가 더욱 미래된 심각한 멘트 DAY6 최선을 지침으로 축하드립니다 Q재디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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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IAO 인사 드디어 Q이재만의 Apa Q아상 사실 7부가 肯디 som 사 Hein Q나di 10부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정말 저희보다 더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회사 식구들,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, 그리고 저희의 든든한 바특목이 되어주는 저희 가족분들, 그리고 친구들,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저희의 에너지, 마이데이 여러분들, 정말 무슨 말로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냥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이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여자 그룹상 시상이 이어집니다. 시상에는 영업배우 조현재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조현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